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4월 21일 주간 리셋 시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2021년 수호자대회 태양계 전역의 수호자대회 개최를 알립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한 직업만이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수호자대회를 해보진 못했는데 작년에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의식활동, 게임빛, 실현의장, 공격전 그런 의식활동을 하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수호자대회가 처음이라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헌터로 접속했더니 탑에 수호자대회 공격전 헌터 헌터만 이렇게 같이 플레이하는 그런 공격전이 생겼습니다. 먼저 탑에 있는 자발라를 만나라고 하니까 자발라한테 한번 가보죠. 에바 할머니 이벤트 NPC 등장했습니다. 먼저 자발라한테 가야죠. 선봉대 대장인 자발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호자대회 그대의 노고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리며 우리의 성취를 즐길 여유가 생겼네. 참 가기 전에 이 장비를 받아주게. 선봉대에서 주는 감사 선물이네. 대회에서 행운을 빌겠네 수호자. 자 일단 자발라한테 저 두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에바 레벤트한테 마크가 생겼죠. 할머니가 많이 예뻐지셨네. 뭘 드셨지? 좋은 거 혼자만 드시나? 어 뭐야? 수호자대회의 단상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 저기가 바로 우리가 자네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곳이지. 깃발이 오르내리며 자네가 소속된 직업의 성취도를 보여줄 거야. 자네 개인의 성취도는 메달 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메달 상자, 월괴간,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백금메달. 뭐 이런 걸 획득해야 되는 거 봅니다. 일단 100개의 월괴간을 획득해야 됩니다. 어? 어? 아 이거구나? 아 워럭 의체 이런 거? 어 이거 봤는데? 잠깐만 워럭, 타이탄, 헌터는 왜 뱀이야? 속도의색. 아 이런 거 주는구나. 근데 두건을 왜 팔지? 두건 사야 됩니까 이거? 코브라의 두건? 다 똑같은데? 장거리 참가자. 수호자대의 직업 아이템을 장착하고 공격전에서 무기결정타를 300번 기록하세요. 아 무조건 직업 아이템을 장착한 상태로 이거 퀘스트를 완료해야 됩니다. 공격전이네 공격전. 네 공격전입니다. 융합소총으로 적 30명 처치. 기관총으로 30명 처치. 물리무기로 40명 처치. 필살키로 전투원 5명 처치. 월계관 350개. 어 싸다. 비싸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월계관 200개? 안 비싼데. 황원전 아 시험. 황원전 공격전. 킬어내장. 겜빛. 오케이. 자 일단은 공격전을 통해서 월계관을 많이 수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두건을 계속. 아유. 하하. 두건이 조금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데. 박그리스 가면하고 안 어울리네. 쏙도가곤 어울립니까? 아 쏙도가곤 좀 어울립니다. 이거 알료를 다 지워버렸는데. 알료 없어진다 그래서 다 지웠는데. 그래도 깔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료를 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튼튼한 월계관 알료. 자 그럼 에버버스 상품을 한번 봐야죠. 이야 새로운 소호자대 방어구 장식. 근데 헌터 꽤 너무 안 이뻐서. 타이탄하고 월호군 괜찮은 것 같은데. 헌터는 좀 우스꽝스럽죠. 자 일단 소호자대에 아이템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달 수여. 천실버입니다. 천실버. 꽃가루도 날리고. 금메달입니까? 아 금메달이네. 자 상쾌한 의체. 이게 600실버입니다. 물통같이 생겼죠? 후계자 장식. 700실버. 이거는 있으면 좋겠다. 조금 상큼합니다. 총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요런 알록달록한 문이 들어가니까. 총같지 않고 장난감 같아서. 이뻐 보이네. 아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두주자라는 비행기. 800실버입니다. 뭐 푹신푹신한 의체. 어 가죽으로 꼬며놓은 것 같은. 그런 질감이죠. 약간 싼티납니다. 예 600실버. 어? 검은송골매? 아 이거 왜 또 특가야? 이거 있나? 잠깐만 나 없나? 검은송골매? 예예. 검은송골매 이게 또 하루 1일 특가로. 500실버로 나왔어요. 야 이거 다 썼는데 지난주에. 사야되나? 자 누구에게나 개방이라는 알료. 우와 40강잇가루. 이번 수호자대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알료입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오 사이버 직업인장? 오 전성효과? 오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잠깐만. 오 이거 450강잇가루? 우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화려하다. 이거는 사야될 것 같은데요? 오 연대의식이라는 우주선. 이게 800실버짜리 우주선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은데? 이게 2000강잇가루입니다. 얼마 안 비싸죠? 근데 강잇가루도 없어요. 어 기발 꼽는 거? 아 대표 요. 아 이거. 이 감정표현님이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3250강잇가루입니다. 되게 비싸죠? 근데 폼 난다. 폼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주선을 많이 팝니다. 승리의 전령이라는 우주선. 이것도 800실버에 팔고 있고요. 광잇가루 제품들도 전체 소자대에 맞춰졌습니다. 소자대 투영 1500강잇가루. 관절 꺾기 400강잇가루입니다. 준비운동 하는 거죠? 대회 들어가기 전에 약자라는 우주선. 2000강잇가루. 우주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어? 어허? 어허? 참새. 참새인데. 차점자. 차점자라는 참새입니다. 근데 앞코가 너무 길어요. 이거 조향성이 별로일 것 같은데. 앞코가 너무 길죠? 이게 2500강잇가루입니다. 통통튀는 의체. 2850강잇가루. 전구공. 털 표현을 리얼하게 잘했습니다. 전구공에 난 그 털처럼 표현을 잘해놨죠? 열심히 뛰는 그런 머리띠. 이 앞에 이 은색은 머리띠를 두른 것 같고. 야 디자인 잘해놨다. 괜찮습니다 이거. 어? 덤플링 플렉스. 텀블링 플렉스라는 감정표현입니다. 멋지죠? 크. 폼.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네. 하하하. 이게 700강잇가루입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네. 깻빛에서 상대팀 약올릴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강잇가루 다 썼어. 하하하. 예. 참가트로피라는 단체의 감정표현. 이거 4250강잇가루입니다. 되게 비싸죠? 이번주 전쟁탁자는 뭐 별별일 없구요. 유로파 맵을 보면 이번주 일식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입니다. 엑소 도전은 민첩성. 이번주 황금화는 통찰의 종착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면 맵에 아르카디아 계곡이라고 나와있어서 저는 지난주하고 또 똑같은 증명의 장일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통찰의 종착지. 이번주 황금화 옵션을 보면 뭐 불에 그슬린 지구. 이건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적이 술탄을 훨씬 더 자주 던지고요. 용사 저지 불구하고 보호망하고요. 레이더 비활성화. 뭐 색깔 맞추기, 장비 잠김, 전멸. 뭐 부활 제한이 있고. 용사 무리. 마지막 보스 카르겐의 전략. 받는 공허 및 환경피해 증가. 이거는 이름만 바뀌지 내용은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4월 21일 주간 리셋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자발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뭐 요런 문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이런 축제를 벌여도 되나? 자 현재는 하하하하 헌터. 헌터가 지금 가장 높죠? 역시 헌터네. 자 깃발은 일단 헌터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4월 21일 주간 리셋 소식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